이 정도야 죄송합니다. 요렇게 고대로 반대로 고대로 반대로 네네 여기가 용래 아 여기가 용래 야 이 미친 새끼가 이거 야 너 임마 새끼도 멋있게 살자고 자 봤어! 손! 왜? 다리 들어야 된다 다리를 들어? 이륙할 때 가보자고! 아 보지! 아 근데 너무 시끄러니까 죄송한데 뭐 뭐 맘대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단 치고 아유 자식들 하면서 음악을 딱 들으십니다 지 혼자 멋이 좀 작여? 뭐야? 아니 근데 왜 내가 내가 눕혀 놓은거긴 한데 너무 그만해서 짜증난다고? 저거 내가 뭐 얘기하는지 그만 해야 되는데 근데 괜찮아 리아 자 끝! 그냥 왕경도 일도 없구만 그래 너 엄마가 죄송하고 이거 좀 끊어왔잖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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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우리가 성공해서 챙겨주면 되지. 가자 그래? 가보자고! 와 이거 뭐지? 난 모형인 줄 알았는데. 나도 옛날에 스토드폰 다 있는데. 갖다 줄걸. 아 이런 거?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, 집에? 나 있더라고. 난 내가 상상한 거 보면 다 있어요. 아 진짜로? 그래 이렇게 있더니까. 연애편진이 있던데, 집에만. 아 그럼 왜 연애편진? 몰라 난 이 사람 그걸 못 버리겠네. 너무 부실부실한 거 아니야? 더 쪼그라들었네. 미역 하나 그만큼씩 사는 거 아니야? 넘치게 해주세요. 아 이거 다요? 공무악꾼. 이때 햇반 있었어? 햇반 있었고. 그때 나왔었다. 그때 반 나왔어. 와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. 언제지? 2008년. 2005년. 2005년은 나 너무 어렸었어. 나 고3. 내가 20살이었는데. 오빠들이었네. 공학번이잖아. 오빠 공학번이야? 응 공학번. 아니 선배들 완전 선배들이었네. 공파야. 비슷해. 비슷하게 해. 비슷해 비슷해. 너 공파야. 오빠가 고3때 나도 학생이었어. 나 고3때 너 고2의 의미였어. 아 친구야. 이렇게는 사실은 같은 교육과정을 다 거쳐왔어. 처음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였어. 나도 국민학교였어. 어우 난 초등학교였어. 맞아. 나는 초등학교였어. 나. 나. 2학년 때부터 했어. 맞아. 여기다 미역을. 올려놓은가 봐. 응. 더 해야 될 것 같아. 아 이렇게. 아니 그치. 할거면 오버할거는 학생을 뽑아. 그렇지. 그렇지. 소사. 이렇게 약간 소사있게. 소사있게. 주물보다 미역이 더 많아. 그렇지. 그렇지. 됐어 오빠야. 됐어 오빠야. 좋아 좋아. 뭐야 누구야 누구야. 오 이게 뭐야. 오 부상국. 오 부상국. 오 진짜. 혼자 심단해. 난 한 마리 이상. 그렇게 할게요. 뭐야 뭐야. 봐봐. 오 상도 대박. 야 이게 몇 마리야. 야. 내가 뭐가 되냐. 야 이거는 너 혼자 먹어라. 그래. 왜 이렇게 많이 보네. 야 야 상도야. 야 상도야. 야 상도야. 살았어. 야 너 뭐야. 가. 혼자. 왕따. 야 상도야. 야 상도야. 진짜 너무 잘 받았어. 고마워. 부상도 너도 내려와라. 야 상도야 같이 먹자. 같이 먹자. 비싼 걸 어떻게 이렇게 보냈냐. 잘하네. 끼어들어. 오빠 왜. 안 끼어들어 원래. 현박이서 못 써야지. 이거 하면 다 할게. 아 이거 방감 좋았고. 이거야. 왜 이렇게. 자존심 너무 사랑해가지고. 이제 역쪽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은데. 이게 뭐야.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와당창 했다. 요런 정도의 상황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이렇게 몸을 막 다들 다쳐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구만. 살신 성인으로 막 뭐 막 해주는 줄 알았네. 안 다치는 선에서 해주는 거야. 야 야. 야 야. 그래. 여기까지. 어. 상단냄 그냥 그렇게 허리만 꺾어 주면 되겠다. 안 떠내요. 오빠가 진짜. 좋아요. 소음하실 Cyp- 나 이거 봤는데 제주도에서. 나 또 봤어. 나 이 사람 같아. 아. 자, 섹시 시작. 오케이. 안 달라. 이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, 큐 하면 탁 놓는다.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습니다. 안 죽었어요. 하나, 둘, 셋. 한 번만 더. 지금 좋아요, 지금 좋아요. 지금 좋아, 한 번만 더 가자. 네. 왜 이렇게 머리에 집착했잖아. 이렇게,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미안해, 한 번만 다시. 무슨 약간 재미있어? 재미있어. 아, 야, 야. 아, 씨. 야, 얘 쏘아이 왜 이러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았는데. 아, 잠깐만. 야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자, 자. 하나, 둘, 셋. 네, 저기에. 아, 이렇게. 네, 저렇게. 반갑습니다. 자, 이 친구가 했어요. 아, 수고하십니다. 아이, 고생들아. 우와, 귀엽다. 바람이 이쪽으로 보니까. 바람이 이렇게 보니까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까지. 우선이 생각보다 되게 작았네? 어.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이따 피 다 맞겠다. 써봐요. 그렇게 하고. 이렇게 따로 맞혀줘. 따로 다 맞겠다, 야. 아니, 그. 니가 이제 완전히 데껴줘. 완전히 다 맞혀야지. 그렇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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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eu. 페이키겠고요. 톡샵 한 번 더 빨리 ㅋㅋㅋㅋ 아, 맞아야 말려. 아, 뭐야? 키 맞고 댕기면 개머리 뱉다. 아니, 비가 너무... 웃음을 잃었어. 한 번 더, 컷! 아니, 아니, 대가 걸려, 대가 걸려. 다시 한 거 같아요. 많이 온다. 형! 이렇게 대기 때리고 가버릴게요. 어, 대박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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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붙어, 둘 다 앉아.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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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어떻게 든 거예요? 왜 잘못 씌운 거예요? 물 받았대요? 화면에 괜찮았어요? 나 어떡할 거야. 나도 너한테 육지옥 사라졌어. 완전 낮아졌어, 얼굴이. 1도, 1도, 1도 다 잡아. 이때는, 이때는. 진짜.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연애할 건 아니란 말이야. 남편 마냥 내 옆에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기랑. 차기차이 나가지고, 두 칸 정도 떨어져 있어도 될 것 같은데. 아니면 건너편에 있든가, 성공적인 일대. 천천천천이라고 하죠. 길 건너가세요. 남자친구지만, 마음을 준 남자친구가 아니죠. 근데 또 이래야, 뜨면서 바람 편네 이래서 되니까. 서운해하고,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밤에 보는 거잖아요. 아까 아침에 보고. 한 어제, 이틀, 이틀째 살고 있어요. 언제요? 어, 맛있어. 여기, 여기, 여기. 정말 최고예요. 같이 작업하고 싶어요. 뭐 이렇게 해주고. 또 우리 이쪽에서. 이게 뭐 보여줘요? 축하드립니다. 대단해. 뭐 이런 리액션 하나 더. 자, 준비할게요. 형님, 너가 짧은 거니까. 내가 짧은 거니까. 자, 조은혜 작가 빠른 배우 진출 축하합니다. 자, 우리 조은혜 작가를 위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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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여! 고생하여라, 고생하여! 한 손 주세요, 한 손 주세요. 고생하여! 이거 더 좋은 거, 한 손 마셔야죠.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컷! 오케이, 고맙습니다. 컷! 됐죠? 예! 오, 수생했어. 오, 수고하여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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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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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 네이버에. 네 저희 네이버에. 이렇게 까지. 이렇게 까지 하고 있는다고. 박스백이요? 오케이. 동교만 같이 하고 있는데.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새삼스럽게. 좋아. 내 말 봤지? 얘네들 다시 사귄다고 했어? 안 했어? 그럴 일 없어? 응. 야 그럼 결혼해. 야 갑자기 무슨 개소리야. 쳐다봐 왜 저러는 거야? 결혼이 개소리야? 계속 거기에 꽂혀있네. 그리고 여기 이렇게. 나 좀. 저리 안 가? 네이버. 저리 가지 못할까? 저리 안 가? 박스 전처럼 그런 것 같아. 너 빨리 들어가. 개상 달. 개지물에 들어가. 아 귀여워. 저리 가지 못해? 저리 가지 못해? 저리 가지 못해. 자 준비할게요. 오리지. 이러면 하지 뭐. 어? 너네 다시 만나는 거야? 어 은혜야. 빛빛이. 여기 각서 써. 아이고 야 뭔 각서야 갑자기. 너 조용히 좀 해봐. 방을 잡힌다고 왜 여기서 날려. 여기 내 공간이야. 너무 많이 나오는데. 야 가리. 우리 공두 우리 공두. 하지 마. 그런 거 좀 하지 마. 왜 왜. 응 알았어 알았어. 공두 공두 공두. 하지 마. 공두 공두. 알았어 알았어. 할게 알게. 어? 너랑 다시 만나는 거야? 왜. 왜. 어? 이때도 이러고 이러고 사귀다니 그러다니 나랑 연락을 끊네. 야 경태야. 걱정하지 마. 이번에는 헤어져도 너랑 연락 안 끊을게. 아이 시끄러워 죽겠어. 진짜 좀 조용히 좀 해봐. 그러면 좀 살살 얘기해. 그러네. 아니. 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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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두. 공두. 왜? 왜? 오케이. 거대해. 아이고. 뜨거워진 것 같아. 가봐. 이거 아니야 어 저 15년 전 어. 또 헤어져. 이럴다니 나랑 연락할 수 있네. 이런. 아 나랑 헤어질거야? 안돼 못 해주셔. 경태랑 연락할 거야. 알았어. 알았쑤. 진짜로, 진짜로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니까 우린. 그래? 그럴 일 없어. 아이 시끄러워 죽겠어. 아이 좀. 왜 이렇게 짧아진 거야 이거? 괜찮아? 그럼 결혼해. 이거 미쳤나 보네. 개소리야 결혼이 뭐야? 아무튼 이거 니네 각서 쓰고 결혼해. 그래 안 해주지. 결혼해 그냥. 야! 잘라붙어 가. 개소리야 계속. 아니 시끄러 죽겠어 좀. 시끄러 죽겠어. 시끄러 죽겠어. 그래. 재갈 물려야겠다. 아 재갈 물려야겠는데. 예? 저 지금 할게요. 은비랑 시현이? 야 어시준이야 니 그 옷이야. 자 나간 소관 소셜 준비할게요. 은비가 이제 소셜이세요? 아 그거 너무 귀엽다 엄마. 표현 안 될 것 같아 이거. 어 그거 안 돼. 같이 같이 같이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이거 이거 괜찮은데 이거. 갈게요. 자. 가자. 계속 한다. 네. 왜 왜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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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 은비야? 응. 이거 어떻게 알았는데? 봤어? 아니 그거 그냥 봤어. 가셨잖아. 봤어. 몰라. 나 간다를 다. 아 그럼. 아 깜비. 은비. 은비. 까비. 아 씨. 까비. 오케이. 오케이. 뭐야 진짜. 아유. 야 회 다 식었다. 해가 뭐 찌개냐 쉽게. 야 이거 잡은 지 오래되면 씻는 거지 온기가 식었잖아. 그때 내가 왜. 때려 때려 때려. 그때 내가 왜.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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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야 그때 내가 왜. 때려 때려. 왜 때리는 거야. 야 별로 더 세게 때려. 야 완전 택순하게. 니가 너가 세세 때리면 내가 더 세게 때리라고 하고 니가 세게 때리면 잘 있어라고. 아 알겠습니다. 어 왜 왜 때리는 거야. 그러면 눈치 주면 야 왕경태. 야 왕이한테 넌 진짜 안 변하냐. 야 제주 통틀어 제일 스펙터클 했지. 그러면 우리 진다린가. 눈 올릴까요? 제주 진다린가. 다 같이? 우리 겨프를 보낼까요? 어디로? 비행기니까. 다 같이 할까? 뭐 하나 볼까? 야 제주 통틀어 제일 스펙터클 했지. 우리 진다린가. 뭐 어디로 갈까요? 위로 위로. 위로 갈까? 위로 하단 말이야. 우리 진다린가. 잘 이렇게 했고. 그런 레전드나. 어 조연필인가 보다. 어 조연필이다. 야 조연필. 지금 먹었어. 영상통화야. 영상통화 아니에요? 진짜 영상통화 놀랐잖아. 집에서 이걸로 다 짜왔구나. 이거 영통으로 다. 나 못 바꾸는데. 나 그게 연습해야 하는데. 영상통화가 아니었단 말이야? 난 너무 당연히 영상통화인 줄 알았어. 아 조연필. 점심 먹었어. 나중에 애들이 나야지. 야 조연필. 너희만 쓸 수 있어? 공기 좋냐? 막 따라주면. 다시 다까워. 봄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? 원래 몇 달 남았네. 안 됐어. 이게 더 찐친 같지 않아요?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. 각자 놀자 우리. 아니 그러면. 그래도 각자 놀자. 지금 당금 정도의 원두는 좀 유지해줘. 지금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씩 끼어들고. 그냥 하나씩 두개씩 좀 덜고. 아아아. 근데 만나보고 한 6개월 동안은 깨똥으로만 되어 있을 거예요? 진짜? 그게 뭐야? 니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? 괜히 우리까지도 용필이 다 못 보고. 어 내가 그때 괜히 악. 그래 그래 그래. 그러고 보면 진다리 누나 이제는 참 파란만장하다. 야. 제주 통트럭 제일 스펙터클 했지. 우리 진다리 누나. 확장한 게 있잖아. 와 진짜 진아하다. 확장한 게 있잖아. 형이 20여개까지만 줬는데. 야 이거 진짜로 하는 거 몰라. 왜 하는 거 아니야? 몰라. 진짜로 하는 거. 진짜로 하는 거라고? 아니야. 나 진짜로 하는데. 쎘는데 소리가 더 크게 나서. 나도 왜 그렇게 세진짜로 하잖아. 싫어 버리잖아. 뭐라고 하잖아. 경과수야. 어째! 아 고소감으로 있는 거 같아. 상상하고 그래. 야 제주 통트럭 제일 스펙터클 했지. 우리 진다리 누나. 쿠키예요. 하휴. 뭐야 팔을 날아났어? 팔을 날아났어. 우리 마지막에 해요. 그러면 우리가 원래잖아. 너가 머리를 보고. 설마. 뭐 있어? 야. 내가 나름 그거 한 거야. 그럼 무작정 마지막은 넌이야. 나름 그거 한 거야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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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그런 거 같아. 마지막은 무조건 누나지. 이거 먹었어. 내가 다 사 먹었길래. 여기. 이렇게 했어. 어어 됐어. 응명. 다시 생각해봐. 얘 못 만나. 야 그렇냐? 너도 그러면 빨리 제대로 된 연애를 좀 하든가. 니들 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 우리까지 저 유필 다 못 보고. 그리고 내가 그때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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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우리 입 때리기로 하지 않았어? 코만 잡아요. 아니 일로 오는데. 아니. 화나게. 일로 오는데? 아니 일부러 컨셉한테 안 보고 때리려고. 안 바꾸면. 근데 되게 세게 잘 때린다. 아니. 아니 내 말대로 됐잖아. 어? 니들 또 그렇게 되고 나서 어? 우리까지 또 저 유필 다 못 보고 말이야. 내가 왜 저 어? 그 그때. 아 왜. 아 왜. 왜 미안해. 영국이. 만난 부분만 한 번만 더. 그 연속으로 세 번 할까요? 그래. 어 차에 진통제 있어. 이런 거 한번 해볼까? 내가 그때. 아니 저는 좀 더 빨리 해야지. 내가. 내가 할 때 해야겠다. 내가 그때. 용필이 못 보고 내가. 용필이 다 못 보고 말이야. 어 내가 그때. 어. 왜? 미안해. 손가락이 막 들어와. 이거 재밌는데? 괜찮은데? 낙지 내서 그렇다니까. 내가 근데. 어. 왜? 야. 왕경태. 나 진짜. 최고다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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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진짜 쎄던데? 진짜 쎄던데? 전화 전화. 왜 이렇게 울렸어요? 전화 전화. 왜 이렇게 외로워. 왜 이렇게 외로워. 아니. 그래서 먹더라도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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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비야 너 진짜 다시 생각해라. 어? 범벅 없어. 우리 은비 범벅 없어. 안 해. 범벅. 아 준비. 잠시만 먹었어? 응 내가 지금 애들 만났어. 야 수윤 씨 공기 좋냐? 니 여친이 지금 외로움이 사무치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. 형 이게 공기야. 야 왕경태 진짜 애매한다고 미쳤다 진짜 완전. 야. 나 와이프 다시 안 됐어. 아 빨리 가. 나 간다잉. 가세요. 아 참 간다고. 아이콘이. 밥 뭐 엄마 같아? 살 빠지지 마 알았지? 감기 조심하고. 나의. 가. 오케이. 야 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. 가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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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야.